명절은 이혼처럼 명절이 제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. 쌩일인다, 나에게. 내 안 모르겠어. 내 띠! 신분석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. 사랑과 전쟁. 슈아! 이제 모든 그 예술적인 영감이. 저의 이혼. 지금 이혼해서 행복하신 분들.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. 절대 꺾이지 않는 여자. 이태영입니다. 최초의 여자 법대생이자. 최초의 법조인, 여성 법조인. Yo, that's awesome. 진짜 멋있다. 머리가 뜨거워지네.